동대문구가 동대문구 내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다국적 소통 프로그램인 학교로 찾아가는 글로벌 진로특강을 실시합니다. 경의여중, 경의여고, 전농중, 전일중, 청량고 5개 학교에 총 150명의 학생을 대상으로 12월 23일까지 이어지는 이번 특강은 글로벌 문화, 이슈, 기업, 자아관을 주제로 진행되며 자연스럽게 다국적 문화 교류 환경을 경험하고 다문화에 대한 편견을 해소함과 동시에 올바른 인식을 형성시키는 것이 목적입니다. 또 교과와 연계한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다국적 외국인 유학생 패널들을 초대해 직접 소통할 수 있는 기회도 제공할 예정입니다.